엠카 대회 잔칫날 첫 번째 미니 팬미팅의 주인공은 엠카 집 막내 아들 명재현 보이그룹 보이넥스도어입니다 어서오세요 낙낙! Who's here? 네 먼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Who's here? 보이넥스도어 안녕하세요 보이넥스도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멤버들과 있으니까 우리 명명의 재현씨가 너무나도 행복해 보이는데요 MC로서 멤버들과 함께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엠카운트다운 MC석에서 이렇게 우리 운하기를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멤버들이랑 정말 멋있는 무대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자신감 가지고 보이넥스도 멤버들이 오니까 확실히 제 어깨가 올라가네요 컴백 준비 기간 동안 당 하루도 퍼트로 쓰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한 이번 신곡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 이번 미니 2집 하오의 타이틀곡 Earth, Wind & Fire는 사랑이란 감정 사이에 여러가지 감정들을 이상현상에 비유한 그런 재치있는 곡입니다 좋아요 목소리를 이렇게 내시네요 네 저는 Earth, Wind & Fire 중간에 빨리 감기한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따라 불러보니까 난이도가 좀 있던데 그 부분 설명과 함께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가사는 우선 Baby Boom My Sweetie Darling Think I Love You More 이라는 가사고요 이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Да Uh ooh 이거 한번 한 번 Hdman님이랑 Soye님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다시 보자 도전해보겠습니다 Буд jg 안무 챌린지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저희는 마음의 준비가 끝났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짧게 소개해드리자면 저희 스패드업 구간인데요. 오른손 왼손 당기고 오른손 왼손 머리 털어주시고 다시 반복했다가 참 쉽죠? 좋습니다. 혹시 그럼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Let's go! 네 그러면 우리 저랑 소희 씨가 안무 포인트를 잘 살렸는지 재현 씨가 한번 평가해 주시죠. 어려웠나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대기실 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잘못 정했어요. 어? 아 먼저 우리 한빈이 형은 이걸 흔드는데 햄덩이가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귀영. 귀영? 아무것도 안 해도 상큼해요. 상큼! 역시 비타민. 알겠습니다. 오늘 Earth, Wind & Fire 외에도 한 곡 더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Earth, Wind & Fire라는 곡뿐만 아니라 O.U.R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O.U.R은 저희 이번 Howe 앨범의 첫 번째 트랙으로 첫 데이트를 나설 때 설레는 감정을 굉장히 통통 튀고 재미있는 퍼포먼스로 풀어봤습니다. 오! 자 이번에는 엠넷 플러스 엠카가 대신 전해드립니다를 통해서 원더어분들의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빠밤. 어린 반은 언제 들으면 딱일까요? 물론 매일 듣고 있음 느낌표 두 개. 오! 아주 명확하게 대답해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언제 들어도 좋은데요. 네. 저는 아침에 이제 에너지 내고 싶을 때. 이제 일어날 때. 일어날 때. 아니 잠깐만. 텐션 올리고 싶잖아요. 네. 그때 들으면 좋더라고요. 아주 신나가지고. 그랬어요. 올리 속으로. 그랬어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땅, 불, 바람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원더어의 마음을 더 곽 붙잡기 위한 멤버들의 플러팅 멘트를 알려주세요. 네. 이현입니다. 타이트샷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트해요? 원더어. 오늘 저녁은 내가 쏜다. 바로 이. 엠카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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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질문입니다. 빠밤. 이번 질문 정말 심플하게 남겨주셨는데요. 지코 or 원더어? 아버지. 귀 닫아. 원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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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네. 보이 넥스트 도어와 함께한 미니 팬미팅.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여섯 분이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표정만으로도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보이 넥스트 도어를 향한 원더어의 응원 메시지와 함께 팬미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어분들 준비하시고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인. 보인. 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얼스민 댄 파이어부터 OUR까지 보인 넥스트 도어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공개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계속해서 루카스의 무대와 슈퍼루키 두 팀, 베이비몬스터의 쉬쉬, 아일리트의 럭키걸 신드롬 무대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우리 소희의 본진 라이즈의 미니 팬미팅도 함께하니까 널 고정해 주시고요. 그럼 루카스람부대부터 만나보시라